유익한 건강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플러스입니다. 따뜻한 날씨를 만끽하기 위해 산과 들로 야외활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으로 인해 외출조차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면역체계 이상으로 자신의 신체를 공격하는 류머티스 관절념에 대해 알아봅니다. 일반적으로 관절념이라고 하면 관절 기능이 쇠퇴했을 때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류머티스 관절념은 우리 몸의 면역기능 이상으로 발생합니다. 2016년 류머티스 관절념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5만 2,30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류머티스 관절념은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인 활막의 염증이 발생하여 생기는 질환입니다. 관절의 구조물을 감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의 얇은 막을 활막이라고 부르며 활막은 연골의 영양분을 공급하고 윤활액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외부로부터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침입에 대한 방어를 위한 것입니다. 류머티스 관절념은 이 면역기능이 비정상적으로 변해서 면역세포나 염증 매개물질들이 자신의 활막을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전체 류머티스 관절념 환자의 70% 이상이 여성이며 5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에는 30, 40대 젊은 환자도 늘어나고 있어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류머티스 관절념의 원인 및 자세한 기저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전적인 부분과 환경적인 부분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결과적으로 질병이 발현하게 됩니다. 류머티스 관절념 환자에서 더 많이 관찰되는 유전자들이 있으나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모두 류머티스 관절념에 걸리는 것은 아니고 모든 류머티스 관절념 환자가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전적인 소인을 가진 사람이 환경적인 요인에 노출됨으로써 류머티스 관절념이 발생되게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환경적인 요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담배입니다. 또한 치주염과 소아관에 존재하는 일부 세균들도 알려져 있는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많은 환자가 퇴행성 관절념과 류머티스 관절념 증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민간요법이나 파스 등에 의존하다가 뒤늦게 병원을 방문하는데요. 대한 류머티스 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류머티스 관절념 환자가 병원을 방문해 진단받기까지 평균 20.4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머티스 관절념은 관절을 싸고 있는 활막에 생기는 염증 때문에 주로 관절이 아프고 붓는 것이 특징입니다. 열감이 있기도 하고 뻣뻣함이 있는데 이 뻣뻣한 증세는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 시간에 심하고 움직이면 좋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류머티스 관절념에 동반된 뻣뻣함은 대개 30분에서 1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관절념은 주로 손과 발의 작은 관절에 생기고 양측이 대칭적으로 발생합니다. 손의 끝마디보다는 중간 혹은 처음마디 쪽에 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수주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천천히 발전하고 전신 증상으로 미열, 체중 감소, 피로감 등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절념이 주로 손, 발에 나타나지만 손목, 발목, 무릎, 팔꿈치, 어깨, 그리고 턱관절 등 다양한 관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류머티스 관절념 치료에 앞서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과의 간별이 중요한데요. 다음은 류머티스 관절념과 간별해야 하는 대표적인 질환 5가지입니다. 류머티스 관절념은 확진을 위한 확실한 검사 방법은 없습니다. 관절통을 비롯한 증상과 진찰 소견, 혈액 검사들을 종합하여 진단합니다. 각각의 점수를 합산하여 2010년에 발표된 미국 류머티스 학회 분류 기준 10점 만점에 6점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진단할 수 있습니다. 류머티스 관절념 진단에 도움이 되는 혈액 검사는 류머티스 인자와 항CCP 항체가 있고 현재의 염증 정도를 적혈구 침강 속도와 C 반응 단백질을 검사함으로써 확인합니다. X성 검사에서 관절의 뼈에 밀안,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는 이상 소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플러 초음퍼 검사를 초기 관절념 소견이나 관절의 활막염의 정도를 확인하는 데 이용합니다. 현재까지도 류머티스 관절념 모든 환자에 적용할 수 있는 단일 치료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각 개인의 질병 양상에 따라 적절한 영양 공급, 휴식, 부목 고정, 환자 교육, 물리치료, 직업치료, 약물료법, 수술 등의 종합적인 접근 방법이 요구됩니다. 일단 류머티스 관절념으로 진단되면 항류머티스 약물에 투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항류머티스 약물은 효과가 최소 1, 2개월은 지나야 나타내기 때문에 이동안에는 통증 및 염증의 조절을 위해 소염진통제 및 스테로이드를 함께 사용하고 통증 및 염증이 충분히 조절된 후에는 줄이거나 끊게 됩니다. 스테로이드는 치료 초기 항류머티스 약물이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때, 또 일시적인 관절념의 악화가 있을 때, 또 만성적인 관절념 환자에서 저용량으로 투여하는 3가지 용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관절념의 활성도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한두 관절에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관절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000년대 이후 여러 생물학적 제재가 개발되어 항류머티스 약물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통증 및 염증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생물학적 제재를 투여합니다. 류머티스 질환은 합병증으로 다른 질환들을 동반할 위험이 있는데요. 초기 2년 동안의 관절 파괴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예방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류머티스 관절염 환자는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한 확률이 건강한 사람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관절염 자체의 치료와 함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를 높이는 동반 질환들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류머티스 관절염은 부치병인가요? 류머티스 관절염은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하는 경우 관절의 손상이나 변형을 막을 수 있는 질병입니다. 치료하지 않을 경우 나빠져서 심한 통증과 관절 변형, 합병증을 일으키지만 적절히 치료하면 대부분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치료에도 소용없는 질병으로 질에 겁먹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관절의 통증 변형, 합병증이 생깁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개치기 Yes or No? 두 번째!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약은 독해서 장기간 먹으면 안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항류머티스 약물은 드물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재 시판되어 있는 대부분의 약들은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어 있어 이러한 부작용은 매우 흔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작용을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서 약물 투여 초기에는 짧은 간격으로 진료를 보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부작용에 위험이 있음에도 관절염 약을 복용해야 되는 이유는 약물에 투여나 치료로 인한 효과와 이득이 발생 가능한 위험성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통증과 염증을 조절하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약물의 종류나 용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류머티스 관절염은 조기에 질환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증상 호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류머티스 관절염 증상이 의심된다면 바로 전문의를 찾아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류머티스 관절염은 적절한 치료에 의해 조절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나 잘못된 믿음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오히려 관절통과 관절의 변형을 방치하게 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므로 좋아지지 않는다거나 상당히 좋아졌다고 해서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치료 약물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